열어놓고 나올거야. 열어놓고 이제. 그러면 너희들이 떠나는 가부르게 악을 써버려야 돼. 우아하고. 알았어? 대답은 잘해. 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 원래 연예인은 스무소 나와야 돼. 절대 보이게 안 나온거야. 보이냐? 안 보이지? 그럼 이제 나가려고요. 존많은 것들. 잘해 줘.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국내의 재채. 품바 4대 품바. 전통학수의 유신. 건강관념 여러분들. 모찌공연 보고 가시기 바라면서. 대한민국의 4대 품바. 서봉호 씨를 소개한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보컬의 중요성. 고맙습니다. 공연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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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라라라 닮은 나라 이 태백이 놀던 나라 저기 저기 저 나를 속에 개수나무를 막혀서 홍도끼를 찍어 댕겨 금도끼를 잡어 댕겨 조가상칸 집을 입고 쌍진비 못 모셔라 전도 맞는 소모자고 했더니 모두가 날버리네 일자 한 장을 들고 보니 일성에 계신 이 남부 독인들에게도 낫긴 하니라 일자 한 장을 들고 보니 쉬고 싶어 능력을 사 조경이 낫긴 하니라 삼자 한 장을 들고 보니 삼팔선에 가로막혀 전부 찾아다 렛네 삼자 한 장을 들고 보니 사주 팔자 기박하여 청춘 가문가 되었나 오자 한 장을 들고 보니 우리 아빠 우리 아빠 기신님을 받는다 보니 그지없네 욕자 한 장을 들고 보니 욕감들던 우리 남편 한식을 누가 내렸구나 실자 한 장을 들고 보니 실고 단장 허거보며 누구에게 낫고 있구나 팔자 한 장을 들고 보니 팔자 없는 니 물을 막으나 고생도 이 반장 내 나 구차 한 장을 들고 보니 구박하여 이놈이 다 전부 불편하게 막는 십자 한 장을 들고 보니 실고 단건 너 남편이 부끄러워 우리 남편이 시난번에 너 남편이 네 너 너 너 모두 다 누구에게 도망하며 찬란사랑 있으면 뿐단사랑 있고 뿐단사랑 있으면 찬란사랑도 있느라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우리 영재 모두 여러분 인생 살다 고다른 거예요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다지만 슬픈 일도 있사오니 모든 일은 다 행위고 서로 서로 이해하고 여러분 가정에 행운 행운 시기도 시기를 여기 있는 가슴이가 피난이다 는 essay Continuя ikke ili 감사합니다.